안녕하세요. 절대합격 JLPTN2 나홀로 31반성 33강입니다. 자, 33강은 독해 부분의 문제를 볼 예정인데 내용 2의 부분에서 단문독해 하나랑 다음에 중문 내용 2의 1, 2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두 개의 지문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문은 564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2의 1의 단문독해입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느냐? 필자가 힘내라는 말을 들어가면 화가 나는 이유로서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자, 그럼 내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레, 간바레 하면 힘내,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힘내라고 하는 말은 벤니나 코토바데아루, 편리한 말이다. 자, 모스코시 간바레, 아키라메나이데 간바레, 즉이와 키또 요이코토가 아루카라 간바레. 자, 좀 더 분바레, 좀 더 열심히 해, 그런 말이죠. 조금 더 힘내. 아키라메루, 단념하다, 체념하다. 단념하지 말고 힘내. 즉이, 다음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힘내. 자, 이런 말은 아주 편리한 말이다, 그런 말이죠. 시카시, 그러나 간바레 이루토키니. 자, 힘을 내고 있을 때, 분발하고 있을 때 타닌까라 간바레 또 이와레루 호도. 자, 힘을 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하라노 타츠 고토와나이. 자, 하라가 타츠가 되면, 뭐 이때 가는 노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라가 타츠하면 화가 나다라는 의미죠. 자, 자기 나름대로 힘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화가 나는 일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토쿠니 특히, 손나 코토 있다, 혼니인가. 그런 말을 한 혼니, 본인이 간바레 이나이 지인부츠다 또시다라. 힘내고 있지 않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힘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얘기겠죠. 나오사라노 코토대 아루. 나오사라는 더욱더, 그런 말이 되겠죠. 더욱더 그러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더욱더 그렇다. 자, 소모소모. 간바따 까라또이 때 쓰구 조쿄가 카이젠스루가 도우까 와카라나이데와나이까. 자, 소모소모라는 표현입니다. 소모소모는 애초에, 그런 말이죠. 애초에 노력한다라고 해서 까라또이 때 뭐뭐라고 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상황이 카이젠, 개선하다 할 때 개선이죠. 그래서 개선될지 어떨지는 모르지 않는가, 그런 말이죠. 노력했다라고 해서 바로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아드바이스 도유노와 충고라고 하는 것은 뭐 충고, 아드바이스가 되면 충고, 조언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뭐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약훈이 탓습니다. 도움이 되다죠. 그 사람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 유익한 것이다. 유익하다, 그런 말이죠. 조언을 해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유익한 것이다. 단, 구타이테키나 카이케츠사쿠가 이해나 이노나라 구체적인 카이케츠사쿠 해결책을 말할 수 없다면 있소, 있소는 우리말에 차라리가 되겠죠. 다마떼이 때 쿠렛다호가이 다마루는 말이 없다, 침묵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주는 게 말없이 침묵하고 있어주는 편이 더 낫다, 그런 말이죠. 그럼 내용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필자가 힘내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이유로서 맞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선택지 하나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편이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코라는 단어죠. 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5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0페이지의 내용이의 두 번째 중문독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독회는 보통 하나의 지문에 세 문제가 달려서 나옵니다만 60, 61, 62번 문제네요. 자,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필자는 슬림교라고 하는 슬림교라고 표현하는 요즘의 이 다이어트 풍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다음 61번 밑줄 문제인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가리키는 것은 어느 것인지 다음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62번에서 자, 그럼 내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570페이지입니다. 자, 세카이니와 키리스트교야, 북교, 이슬람교라도 사마자마나 슈쿄가루가 자, 세계에는 크리스토교나 불교, 북교입니다. 불교, 다음에 이슬람교 등 여러가지 종교가 있지만 슈쿄라는 단어죠. 자, 코레라는 슈쿄요리에 뭐 히로쿠 신지라렛데 이루모노가루 자, 이들 종교보다도 널리 믿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 자, 소레와 그것은 조세와 야세때 이나쿠 때와 나라나이 여성은 마르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슬리무케다. 슬리무는 슬림하다 할 때 슬림이 되겠죠. 슬림교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츠노 고르가라카 코노 카치칸와 오호오쿠노 히토노 코도야 칸가이 카타오 세겐시 자, 언제부터인지 이 가치관은 카치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사고방식을 세이겐 제안하고 낙하니와 다음에 제쇼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절식이라는 단어죠. 자, 그래서 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은 결국 단식이죠. 음식을 줄이는 거니까, 끊는 거니까 제쇼쿠시다리 무리나 운도 쯔쯔케루 히토가 됐다 기다. 그래서 단식을 한다든지 다음에 무리한 운동을 쯔쯔케루죠. 계속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다음, 사라하니 더욱이 나아가 코노카치칸까라 하즈렛다 히토비토 하즈레루 벗어나다죠. 벗어난 사람들을 사베츠시 그래서 차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베츠가 되게 차별을 하고 세신테키나 객타이오 스루요나 케이코사야루 정신적인 객타이는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만 학대라는 단어입니다.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그러한 경향조차도 있다. 경향까지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이어서 보시면 켄코테키나 리소 타이주와 히토비토가 나리타이토 노조무 타이주니 크라베테 주키로무 오이토유 호호코 고마루 건강한 리소라는 단어죠. 리소는 이상이죠. 그래서 건강한 이상체중은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고 노조무 바라다 원하다 노조무가 됩니다. 노조무 그래서 바라는 체중에 비해서 니크라베테가 됩니다. 니크라베테 10kg이나 많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다. 코노요어나 칸가이 카타가 이러한 사고방식이 세카이주가 되겠죠. 전세계죠. 전세계로 히로가루입니다. 퍼지다 확대되다. 자 그래서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에는 야세루타메니 야세루는 뭐 살을 빼는 거니까 마르기 위해서 히토비토가 오코나우 행하는 다이어토가 다이어트가 오키나 상교니 나테이루 또유 코토마루 다로 큰 산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다이어트가 하나의 큰 산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센신코쿠노 히토비토가 선진국 사람들이 야세루타멘이 마르기 위해서 즉하우 사용하는 킹가쿠 금액이 됩니다. 금액은 다음 바쿠다이나 모눈이 나로 막대한 것이 된다. 막대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히토비토와 사람들은 후토르 코토 오소레 오소레루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 스포츠 클럽은 카이오 때 스포츠 클럽에 다니며 카이오우는 다니다. 아세오 나가시 땀을 흘리고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다이어트 쇼크윙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아타라시 다이어트 기구가 데루타빈이 새해 다이어트 기구가 나올 때마다 타빈이란 표현도 예전 강의에서 몇 번 나왔죠. 뭐뭐 할 때마다 됩니다. 코오카오 기타이시때 카이오즈 케루 효과를 기대하며 계속 산다 계속 구입을 한다. 코오카 효과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음 다이어트 산교와 코노요나 히토비토노 쿄후 사라니 타카메 사세 다이어트 산업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쿄후라고 나옵니다. 공포라는 단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더 타카메 사세루니까 사육형이죠. 고조시켜 안심 사세루 코토와나 안심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한 경우는 없다. 더욱더 공포스럽게 만든다. 계속 공포감을 조장한다. 그런 얘기죠. 하타시대 과연 진루이가 인류가 코노요나 자켓가라 사교가 되겠죠. 이와 같은 인류가 이와 같은 사교로부터 니게라레르 히와 쿠르노 다로가 벗어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날은 올 것인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문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자 필자는 슬림교라고 표현하는 최근에 이 다이어트 후초 풍조라는 단어죠. 후 우 초 풍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카조라는 건 과잉된 할 때 과잉이죠. 과잉된 다이어트로 무카와 세루죠. 향하게 하는 다이어트 산업의 움직임을 뭐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카조라는 한자는 과잉되다 할 때 과잉이죠. 그래서 슬림교라고 불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최근에 다이어트 풍조는 뭐다? 사람들을 과잉된 다이어트로 향하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 산업의 움직임을 걱정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61번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스죠. 가리키는 게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고 원하는 바라는 체중이 건강한 이상 체중보다도 적다는 것이죠. 10kg이 차이가 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62번 문제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묻고 했습니다. 자 요건 하나씩 의미를 따져보셔야 되겠는데 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슬림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해 다른 종교로부터 수많은 신자 신자가 되겠죠. 신자우 우바우 빼앗다 빼앗고 있다. 이건 하나의 실제 어떤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빗대어서 설명한 거죠. 날씬해지는 종교처럼 다이어트 풍조를 빗대어서 변한 슬림교라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62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서 독해 파트에서 내용의 단문이란 중문 부분을 봤는데 나머지 문제들도 잘 풀어보시고 관련된 단어나 해설 부분에 아주 상세하게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